이번에는 영국 소식입니다. 리시 순액 신임 총리가 취임을 했는데 전국 불안이 그렇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리시 순액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42살에 젊은 인도계 총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무언가 좀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지 않을까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영국에서는 리시 순액 총리 취임 첫날부터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지 트러스 전임 총리가 44일 만에 불러나서 역대 영국 최단명 총리 불명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어서 리시 순액 총리가 등장해서 결국 두 달 안에 두 명의 총리가 나온 참 역대급 상황입니다.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일 수 있는데 불만이 지금 리시 순액이라는 젊은 총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지금 수습되지 않고 있는 굉장히 영국 정가가 어수선한 그런 모습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리시 순액 총리에 대해서 영국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좋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리시 순액 내각이 출범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영국 국민. 주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유권자. 그런데 유권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리즈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고 리시 순액 총리가 새로 취임했는데 이 총리 교체 과정에서 영국 국민들의 여론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의 총선을 실시해서 국민의 여론을 물어라. 이게 지금 영국 국민들의 뜻이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이번 영국 총리 교체 과정은 보수당이 주도한 겁니다. 이게 영국의 의원 내각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리즈 트러스 총리에 대한 여론 악화는 사실상 보수당 정권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리즈 트러스만 물러나게 하고 보수당 내에서 결국 리시 순액을 내세워서 계속 보수당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많은 영국 국민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는 보수당이 싫어서 지금 리즈 트러스로 불신임했는데 보수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총리 바꿔놓고는 계속 가겠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지금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순액 신입 총리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죠. 리즈 트러스가 물러난 날이 20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이때 유고부가 여론조사 실시했어요. 유고부 여론조사에서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영국 국민의 63%, 거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은 투표하자. 다시 투표하자. 우리는 지금 보수당이 아주 싫다. 이런 지금 얘기예요. 영국 정부와 하원 청원 사이트에도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청원의 88만여 명 이상이 지금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에는 직권 여당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리즈 트러스가 사실 총리가 될 때도 보수당원 16만여 명의 투표로 총리직에 올랐는데 이게 영국 인구 6,700만여 명의 1%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리즈 트러스가 총리에 올랐다고 요구 44일 만에 쫓겨났고 리 씨 순액이 보수당 의원이죠. 200여 명의 추천을 받아서 당대표 겸 총리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팽배한 상황이고요. 현재 여론조사 보면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요. 높은데 이렇게 지지율이 형편없는 보수당이 마음대로 총리를 바꾸고 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앤젤라 레이너 노동당 부대표가 성명을 발표하고 리 씨 순액 총리 취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리 씨 순액은 영국을 어떻게 이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총리에 올랐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했고요. 누구도 투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총리가 된 사람을 영국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나? 이게 지금 노동당 부대표가 발표한 공식 성명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명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리 씨 순액이 도대체 누구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총리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렇게 총리가 될 수 있냐? 이게 지금 영국이 무슨 보수당만의 영국이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국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지적이 될 것 같고요. 규정상으로는 2025년 1월까지만 차기 총선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보수당은 당연히 조기 총선을 하고 싶지 않죠. 지금 인기도 없는데. 그렇지만 계속 이런 상태면 영국 국민들이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전국 수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 씨 순액 신임 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지율을 반전시키면서 무언가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얻게 된다면 조기 총선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기 총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리 씨 순액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몇 개월 안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조기 총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영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